네! 티미어 배고파 아, 대박? 아예 안 써요? 에어로 보나요? 네, 에어로! 저게... 이게 완성품이에요? 예, 예, 예 이 안을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? 예, 예 실제로 이제 인버터만 좀 있고요 뭐 별로는 특별한 거 왜냐면...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거 같은데? 근데 이 안에 이제 다 있는 거죠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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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 이게 또 이제 해서 이제 태블릿으로 다 볼 수 있게? 예, 예, 맞습니다 볼 수 있게 하고요 이제 인디게이터는 그 뭐 운영이라든가 그걸 이제 다 보여줄 수 있게 빨간색, 노란색으로 디스플레이 될 수 있게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게 진동이 거의 있습니다 지금 50만... 아, 이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? 예, 예, 예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우, 뭐 전혀 못 느끼겠는데? 예, 진동이 거의... 그리고 이제 병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아까 30티비 이하라고... 아니, 80티비 이하라고 한 게 이런 거를 얘기했어요 근데... 기름이 거의... 기름이 없는 거죠 아, 기름이 아예 안 쓰죠? 아, 에어로 보나요? 네, 에어로 예, 에어로 왜냐하면 이게 그 기술 자체가 일정한 성적이 보면 자체의 구향되는 기술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6시간 정도, 8시간 정도 저희가 이제 꼬리툴 테스트 안 하고 출하 되는 거예요 직원은 몇 분이죠? 현재... 어... 43명 정도 있고요 아, 맞습니다 서울에 있는 시구들까지 따지면 한 53명 정도 1! 충북! 네! 저희가 이제 수요자형 혁신 시제품이기 때문에 매칭이 경기 서방군부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일대 N 매칭이 좀 권역별로라도 경상권, 전락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대 1뿐만 아니라 일대 N도 하도록 저희가 좀 접촉 검토하겠습니다 이 돈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계속 애써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을 한꺼번에 해주시는 것 같아서 요번에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대 N 매칭하는 건 저희가 접촉 검토할 거고 지금 이 자리는 또 우리 중기벤처기업청하고 같이 이제 공동 주관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달청뿐만 아니라 중기부가 같이 우리 혁신기업들의 마케팅 팀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려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